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각 당이 총선 후보를 속속 확정하면서 도내 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일려다야의 구도인데 정책 발굴과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현재까지 새누리당이 6곳, 더불어민주당 5곳,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3곳씩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일려다야 구도로 전주갑에서는 일단 새누리 전의제, 더민주 김윤덕 후보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주병은 전국적 관심지역답게 더민주 김성주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의 맞대결에 새누리 김성진 후보로 가장 먼저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익산 의뢰에서는 새누리당 박종길, 정의당 권태홍 후보, 군사는 새누리당 최용무,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조준호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읍 고창은 국민의당 유성협에 더민주가 하정열 후보로 맞불을 났고, 김제 부하는 더민주 김춘진, 정의당 강상구, 남원 순창 임실은 새누리 김용호, 더민주 박희승 후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을과 익산갑, 완주 진안 무주장수 3개 선거구에서 국민의당이 전주와 익산 갑을, 남원 순창 임실 등 5곳에서 경선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경선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도내 총선은 이제 본선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선 대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당의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북을 찾아 야권 연대를 촉구하고 새만금 해수유통과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전북 동인민과 함께 정의당이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농생명 식품산업수도 조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등을 국민의당은 금융타운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동남아 허브항 조성 등을 전북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후보 경선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에 선거법 위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안호영 후보 측은 박민수 의원이 언론의 단순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 여론조사 결과라는 제목을 달아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했다며 검찰 고발과 박 의원의 후보 자격 박탈을 당해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안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수하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제외국인 유권자 신고와 신청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달 현재 도내 제외선거인은 760명, 국외 부재자가 2,500명 등 모두 3,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711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556명, 중국이 519명 순입니다. 궤도 자전거라는 레일바이크가 도내 최초로 전주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옛 전라선 열차 폐선을 활용한 것인데 전주 한옥마을 연계 관광 상품으로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방향으로 녹슨 철로가 놓이고 그 위로 레일바이크가 설치됐습니다. 옛 아중역에서 왕복 3.5km 구간에 만들어진 전북 최초의 레일바이크. 전라선 복선화로 버려진 철로를 활용한 이 레일바이크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터널을 통과하며 운치를 더합니다. 먼저 설치된 타지역 레일바이크들은 경관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만들어졌지만 도심 관광객들이 찾아가려면 거리가 먼 게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레일바이크는 경관은 불리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주역하고도 3km 이내에 있고요. 한옥마을하고도 3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데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할 관광 상품이 부족했던 전주시도 레일바이크 사업을 적극 도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각 숙박업소에 지역경제가 확산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레일바이크 지역은 앞으로 나무와 꽃 식재를 비롯한 정비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동부 우회도로와 철로 사이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 둘 늘어나는 관광 상품들이 전주권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각종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임실 성수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앞서 새벽 0시 반쯤에는 무주의 한 주택에서 화목 보일러 과열로 불이 나 97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은 물론 일반 주택 화재 위험도 높다며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저수율이 여전히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저수율은 75%인데 반해 도내 저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8.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저 수준 25%에서 많이 회복돼 봄철 영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균 저수율인 80.5%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쯤 남원시 대산면에서 78살 최 모 씨 모녀가 장록인 자라공을 도라지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구토와 복통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자리공은 뿌리 모양이 도라지와 유사하지만 독 성분이 있다며 특히 봄철 산나무를 채취할 때 유사 사고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본격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비해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체 등 43곳에서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교육지원청에서 400여 기관, 학교에서는 2,500여 곳의 체험처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국적인 체험처 안내와 도내 체험기관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규모가 큰 학교와 주변의 작은 학교를 같은 통학구역으로 묶어 학생을 분산시키는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 32곳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작은 학교 학생 수가 147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운영하고 통학 차량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재정사업 축소나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추진한 550억 원 규모의 120여 개 재정사업을 자체평가와 민간평가단의 서면평가, 면접, 현장평가를 거쳐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평가를 통해 축소나 통합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 원 이상 투자나 행사가 대상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덕분야 nochmalians 2., Anni e-NICAP sin e-cip resol리 somewatch slash 否